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울산큰고래 gta5 작업탐방인데 아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들어주신 작업을 한번 저희가 어...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! 팩 레오님께서 만들어주셨구요 엠플링 만들기 눈 좀 풀렸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 얼마나 레이스 잘 만들었는지 한번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팩 가보자구 고! 갑니다 시작부터 점프라니 아 좋아좋아 어 시작좋아 시작좋아 어 어 어 뭐야이건 아아아아 하하 아 나쁘지 않은 구성이야 어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놨겠지 실수는 아니겠죠 클릭 미스죠 이렇게 대도 않게 아 이거 리스폰도 조금 맘에 안드는데 리스폰도 조금 맘에 안드는데 어 리스폰도 말이 안되는데 레이스의 척도는 리스폰이거든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잠깐만 레이더가 꺼져있었네 어 내 피바리여 레이스 잘 만들었다 생각되는거는 리스폰을 정말 딱 알차게 잘 만들어놓은게 레이스 잘 만든거고 레이.. 이게 체크포인트 레이스의 척도죠 흫 아 왼쪽에 뭐가 보이는데 올라가는군요 아 뭐야 아 아 자 뭐 아직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체크포인트 소모가 너무 크지않나 아니 아직 무난합니다 좋아요 어 어 어 뭐지 아 일로 올라가야되는구나 내려가겠습니다 아 아 누군가 오토바이 빌려주겠지? 누가 빌려주겠지? 눈치껏 빌려주겠지? 내 앞에서 누가 빌려주겠지? 앞에 누가 빌려주겠지? 우리 정골이가 착하니까 빌려주겠지? 정골 정골 욕먹기 싫으면 빌려주겠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청난 부담감이었을걸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일이 있었죠? 어 아니 저펄이가 슬랩스틱했어 저펄이가 욕먹기 싫은가보다 진짜 진짜 안타깝네 진심 안타깝네 뭐야 방금 뭐가 빠르게 지나갔어 역시 션 날수있는데 어 박넴 날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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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도비가 도비가 아 다행이다 아 엄크 엄크 스무살의 엄크 아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야 너 스무살이야 스무살 성이 넘크 아 아 좋아 성이 넘크 근데 왜 7등이지? 잠깐만 근데 이 레이스 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거지? 알차 알차 홉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인생사 세홍디마 세홍디마 아 이게 해변가 주변에 있는 산을 이용하는 그런 레이스 아 나쁘진않은거같은데 어 저거 좋네 희망이 보인다 우리 시청자분들 저터제작 레이스 다음에 한번 더해도 되겠다 왜 제작하는 실력이? 아 근데 좀 리스폰 맘에 안들는데? 아니 뭐 산 저 구석에 초박어있어 여기 저거 저거 왜 저렇다 같았어 야 이씨 야 아 아 지거 이건 좀 고정하시옵소서 어 그래 아 이건 좀 아 이건 이해가 안되는데 어? 저기다가 왜 고랑에다가 스읍 아 왜 5등이세요 마음이 아프게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아 지금 어 레이스 지금 평가중이기 때문에 아아 음미하면서 꺼져 임마 어딜 날 평가해? 아하 아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어 뭐야 이거 아 와 이거 아 선물 많다고 욕받네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분류로 구해드립니다 으응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아 파크넬 아 형님 전원짓해도 댓글에 욕안할거같아 사람들 아니 내가 욕할건데 아핰하하하하 오 parent тот 오하 노력합니다 좀 잠깐만 저럴 못가하는데 아 이거 이거 굳이 점프를 가야되나 그냥 그냥 가셔도 되요 그냥 가도되네 그냥 가도된다비게 만들어 놨어 굳이 점프를 만들어 놨다는건 뭐지 그거 위에 설치 못해서 그럴걸요? 아... 야!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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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자의 마음을 읽어서 지금까지 가주는 신용에도 해줘야지 아니 될건데? 아 당연하지 이게 울크고 클라드 저펄이 클라드 노노 울크고 클라드 클라스 어 이거 벽타기만 들어놨네 아 이 부분 아아아아아아 박네마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널 폭파시켰다 상남자는 폭파를 뒤로 보지 않지 멋지다 박네마 박네마님께서 그러셨지 백배 천배 복수하라고 아냐 내가 무섭나? 아냐 내가 무섭나? 아냐 내가 무섭나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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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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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넣는 구조야? 뭐야 왜 안 밟았어 안 밟았다면 억지로 매겨야지 하이 하이 이야 이거 안 될 것 같다 되나? 여기서 점프를 하고 아 시원하다 아 이거 수영해서 가야지 아 아니야 너무 멀다 아 뒤에 부스터가 아니 이렇게 턱을 만들어놨어 갑니다 호호 야하 되겠지? 안될 리가 없어 안될 리가 없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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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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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호 아 아 아 구독 안했는데 구독해야지 니가 구독 안해서 터진거야 아 구독해야겠다 아 누르라고 빨리 눌러 누르겠습니다 니 젖꼭지를 띵동 오랜만인데요 허허 오랜만에 들어 보내 꿀 제 뒤에 어느 분이 계시죠 아 으허허허허허허허허 형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 형님 뒤에 있자니 불안하네요 어 그러지? 근데 그것이 실현되었다 아!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되 흫흫흫 인광고 아악 아악 요호우 대씨 걸어가야겠다 마지막이니까 뭐 있는거 아냐? 아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좀 어 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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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자 깔끔하게 뿅! 아니 들어가 들어가 걱정하지마 장전하고 뿅! 아악 폭죽 피니쉬가 요즘 유행이지 폭피 얘 뭔데 리스폰니 뭐야 이래 야 리타이어야 얘? 아 빼두고 아아 진짜 문제있다 아 냄새나 존신아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상큰고래입니다 우리상큰고래 GTA5 기획콘텐츠 2016년 1월 14일입니다 호우 이번 기획콘텐츠는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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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은 폭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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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스 계속 폭발합니다 연쇄 폭발 레이스입니다 바로 가시죠 설명 필요없어요 그냥 연료탱크에서 겁나게 달려갖고 저희 끝까지 가야되는데 제곧네 끝까지 갈수있으면 자 가보죠 세명 제곧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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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때면 엔터티지 엔터티지 엔터티 따라하지마셈 그럼 난 젠토로노 아 젠토로노 아 젠토로노 된거트야 만년 젠토로노 이거 홍월이한테 배팅해봤자 필요없을거같아 그냥 하는게 나 이거 순작이 운이야 나한테 200달러 운게임 도와스 젠토로노 도와스 젠토로노 아 쉽겠지 핵바람 예상합니다 핵바람 핵바람 아 핵바람이 이거 진짜 바람레이스기 때문에 와 갑니다 바람기역 먼저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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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밀지마요 밀지마요 이거 먼저가는게 아니다 굉장히 안좋은거같아 모입니다 먼저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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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우와 뭔 소리가 멍청이들아 먼저가면 안된다고 했잖아 야 야 근데 안에 똥이 너무 많이 차있는데 형님 이건 이건 신문아니에요? 와 뭐야 진짜 이거 신문아니야 이거? 너무 많아 신문이었던거같은데 말했잖아 핵바람이라고 숙변이 너무 많아 아냐 근데 몇번 지나고나면 괜찮을걸 오 오 오 오 뭐야 오 오 와 이런데 껴 이거는 눈치싸움이야 눈치싸움 누가 먼저 터트려주냐 이거 누가 뒤에서 그걸 다 먹느냐 이게 그게 건건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렇게 제가 죽어버리면 누가 이거 뒤에서 피를 빠느냐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있다가 앞에서 터트려주면 그때 갑니다 예 앞에서 땡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어떤 놈이 뒤를 빠느냐 이게 그게 관건이거든요 눈치를 살살 보다가 아 눈치를 살살 보다가 아 아 뭐야 조용 조용이야 결국 뭐야 오아 오케 지금이야 지금이야 내가 간다 이것만 찍으면 돼 이것만 오케 어엇 오오어 안돼 어엇 안돼 감사합니다 승자다 뭐야 이거 무기도 못쓰네 이거 포인트 지금 몇시죠 썼으면 아마 난장판이 되지 않았을까 어 왜 안들어가 아 저 무기 있는 줄 알고 무기가 없어요 나 뭐 안들어갈거야 어 안들어가 나 들어간다 들어가세요 형님 나 들어가 안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형님 아 잠깐 잠깐 밀기마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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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박넴 박넴 박넴을 자꾸 나를 박넴? 아니야 원래 컨텐츠 기억할때부터 원래 컨텐츠 기억할때부터 3분 이상은 못한다고 생각했어 날치형 꿀잼으로 솔직히 날치형 여기서 꿀잼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진짜 인정한다 남자로서 근데 내릴수가 없어 방송인으로서 에이 방송인 아니시잖아요 소주 한잔하시죠 타이틀 방어 성공하셨네요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다행퍼를 숙소 수소 다행퍼를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